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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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간이 늦었어 아까 끄덕을 내놔 봐 오케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칼럼 할 거야 네 두 번째 칼럼 밑에서 버튼입니다 앤드, 무슨 발을 앞에 오겠냐 왼발을 앞에 오겠지 클리에, 앤드, 이것도 그 다음에가 뭐야 글리사, 그 다음에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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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에서 두 발, 땡큐 아삼블레 아삼블레, 그 다음에 또 다리, 샤세로 로우로 갔다가 앤드, 아삼블레 뒤로 또, 해서 또 뛰고 아삼블레요. 오케이, 정원 여기까지 빨리 빨리 타봐 시작, 정원하는 거 봐 시작, 앤드, 글리사 아뇨, 발을 왜 바꿔 다시 시작, 앤드 글리사드, 아삼블레 아삼블레 아삼블레요, 알았니?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 알겠어? 여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발에서 한발로 떨어졌어 두발에서 한발 뭐야? 그래서 돌았어 앞에서 봤다가 여기로 갔어 어? 그러면 뒷다리가 이게 이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 정원 일어나봐 정원 일어나봐 저쪽 보고 정원 일어나봐 이쪽으로 갔잖아 그러면은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기 있는게 어퍼레그야 어퍼레그가 뭐야? 백미들이야 타이프 좋아 이게 백미들이냐? 로울레우드 로울레우드 로울레우드가 어떻게 돼 있어? 로울레우드가 어디로 가 있어? 로울레우드 로울레우드가 어디로 가 있어? 뭐라고 불러? 빨리 용어로 말해 정원식으로 죽어 뭐야? 정원식으로 죽어 정원식으로 죽어 정원식으로 죽어 정원식으로 죽어 정원식으로 죽어 정원식으로 죽어 왼쪽 다리가 어퍼레그가 송인아 어퍼레그가 백미들 어? 어? 그 다음에 로울레그가 래프트 백 다이어그널 미들 그래서 에티큐드 같은거야 시스턴 하면서 다리를 그렇게 하라는거야 오케이 쇼미 시작 엔드 엔드 크리스탈 아심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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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이렇게 하라고 옳지 오케이 베리 굿 네 오케이 이제 우발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가 뭐야? 네 정원 계속 서있어야 되겠어 됐다? 엔? 엔? 다리 뒤로 하면서 다리가 갖고 오면서 어 갖고 오면서 어떻게 돼? 엔? 그 터널로 보면서 터널로 돌아야 돼 엔? 뒷다리 하면서 엔? 엔? 엔?